소나무는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서로 가지 끝을 맞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입끼리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요. 이게 다 서로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식물도 이렇게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가요?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을 주실 강연자분을 모셨습니다. 백현주 기자님을 자리에 한번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 두 번째 강연 오셨는데 어떠세요? 우선 친숙하고요. 첫 강의 때는 제가 야외에서 했는데요. 옥상에서 했는데 굉장히 뜨겁다 추웠다 그랬는데 오늘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에서 시원하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연을 들려주실지 조금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제 주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말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히 어떤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애매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숨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은 우리 일상 속에 있는데 대인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취업 준비생들이 아무래도 말을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면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강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통의 달인 백현주 기자님의 강연 청해 들으면서 청산유수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운이 왜 이렇게 없으시죠?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주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대중문화전문기자 겸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또 여러분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의 주제로 삼은 것이 시원하게 뚫리는 소통 화술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백현주 씨, 왜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말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말을 왜 그렇게 잘해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쭉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세대에서 선망을 했던 진행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분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모니터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좀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여러분도 운동을 했을 때요. 운동 각자 좀 해본 경험들이 어떤 운동을 할 줄 알아요? 탁구, 그러면 탁구 쉰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다시 탁구를 한다고 그러면 1년 전에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어떤 운동을 해요? 저는 보통 그냥 헬스는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헬스. 헬스도 열심히 매일매일 시간대로 했다가 한참 쉬다가 다시 하면 알베기죠. 계단 올리고 내려가는 거 힘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에는 필라테스라는 거를 몸에 채용을 바로 잡는 게 좋다고 해서 필라테스를 했다가 한동안 좀 쉬었어요. 그런데 할 때는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쉬었다가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구나. 이게 혈액순환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내가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필라테스를 다시 끊어서 다시 했는데 어머 안 되는 거예요 잘. 왜 그래요? 너무너무 오래 쉬었다가 하니까 몸은 기억은 해서 동작은 따라하는데 스트레치라든지 근육이 움직여지는 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맨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래 부를 때는 노래가 잘 돼요. 굳이 맥주 같은 거 안 마셔도 노래가 잘 돼요. 그런데 한참 정말 금면성실한 생활을 하다가 모임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노래방 가면 노래가 잘 안 돼요. 떨리는 것도 아닌데 안 돼요. 성대가 안 풀려서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마찬가지로 말도요. 그냥 보기만 하고 누굴 갖다 모니터를 하고 그 사람을 벤치마킹만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눈으로만 눈팅하듯이 본다. 말 안 됩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만의 스킬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거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화법으로 가술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그럼 뭘까 말. 우리 그럼 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은 뭐예요 말. 말. 정답이에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또 생각하는 말은 또 뭐예요. 상대방하고 생각을 나누고 교감을 하기 위한 수단. 말이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자기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자기 의견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공통점이 있어요. 말이 뭐냐고 질문을 했더니 말이 뭐라고 바로 답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랑 통화할 때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지금 다 뭐예요. 말로 강의하잖아요. 질문하면 여러분 뭘로 대답해요. 써서 대답했나요. 말로. 말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말은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자. 대화는 뭘까요. 대화. 대화. 자. 대화는 말이라는 이 매개체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대화라고 하죠. 혼잣말은 뭐예요. 혼잣말. 자. 혼잣말. 자. 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혼자 말하는 거. 혼잣말. 정신이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도 혼잣말 해본 적 있어요. 네. 혼잣말.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혼잣말의 장소에서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주고받는 말. 대화. 그러면 주저리 주저리 그냥 시조올듯이 그냥 주저리 주저리 하나요. 아니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봤을 때 이렇게 느꼈고. 서로를 알 수 있는 수단이에요. 자. 예전에는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예전이라 하면 언제냐면 통신수단, 방송매체 같은 것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보다 그리 더 중요한 서로의 소통수단이었어요. 예전에 파발마 있었지 파발마. 어떤 문제가 급히 생기면 봉화 같은 걸 띄우기도 하고 파발마를 막 보내서 소식을 급파하기도 하고 서신을 통해서 보고를 하기도 하고 글을 얼만큼 잘 쓰느냐가 자신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방송매체가 발달을 했고 통신수단이 발달을 한 데 더불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SNS라는 것이 우리의 많은 생활들을 바꿨습니다. 생활의 패턴, 모든 흐름 다 바꿨죠. SNS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럼 SNS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 나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잘 나갈 수 있느냐 좀 주춤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창구가 된 거예요. 그럼 나를 표현하는 거, 나를 어필하는 거 이게 요즘의 시대의 트렌드다. 그러면 글보다 말이다. SNS에는 물론 글을 쓰긴 하지만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입체적인 나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동영상 같은 걸 올려서 날 셀프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인기가 많이 모아지면 나처럼 이렇게 강연 초청이 돼서 또 강연자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 또 캐스팅이 되거나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말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뭉뚱그려서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글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집요하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르죠? 남들보다 빠른 편인데 들리는 거 쏙쏙 들릴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쏙쏙 들릴 것인가? 첫 번째, 저는 복식호흡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쓰든 쓰지 않든 일단 발성이 잘 돼 있어요. 찰진 소리가 나간다고 그러죠. 찰진 소리가. 그리고 고저장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도 중국어의 사성처럼요. 홍콩 광동어의 구성처럼요. 높낮이가 있고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빨리 합니다. 말을 리듬 타듯이 하기 때문에 약간 빠른 듯한 달변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 방송을 할 때는 저는 제 3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건, 사고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생각을 더 빨리 합니다. 머리가 지진나죠. 생방송에서도 어떻게든지 말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 오늘은 내가 주제를 시원하게 뚫리는 소통화술로 잡았으니까 학생들이 쏙쏙 귀에 박힐 수 있게 설명을 잘해줘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어떤 비유를 쓸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선생님 왜 저래? 저기 서가지고 저 정도는 나도 알 수 있어. 라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기억을 끄집어내고 내가 갖고 온 순서를 또 끄집어내고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가 준비해온 이 자료들을 보면 많이 공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말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말을 잘 듣는 사람만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 바꿔 말하면. 너무 원론적인 것 같죠?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네. 그녀의 토크쇼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굳이 못하더라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진행을 잘해요. 그녀가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요. 본 적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 잠깐 잠깐 단편적으로 해도 본 적 있죠? 아마 워낙에 유명하고 장수 인기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녀의 말을 하는 진행 패턴을 보면 말 많이 안 해요. 그날 초대한 초대 손님을 앉혀놓고 굉장히 진중하게 경청을 합니다. 굉장히 경청을 해요. 경청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진정한 공감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초청받아서 나온 사람은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하고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논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지에서 빗나가는 말을 하지 않죠. 잘 듣는 사람은 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칙으로는 비법으로는 제가 잘 들어라. 말을 잘 듣는 사람만이 말을 잘 할 수 있다. 두 번째,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제에 빗나가지 않는 답을 준비하라. 주제 파악이 돼야만 동문서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면접 같은 거 좀 봐본 분들이 있어요? 면접이나 인터뷰나 뭐 등등? 우리도 이렇게 서련 닮은 우리 학생은 서련 씨 닮은 학생은 어떻게 인터뷰 같은 거 해봤어요? 아니요.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대학교 들어갈 때나 이럴 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수님들이 질문할 때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끝나고 나왔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친구들끼리 했던 대화 기억해요? 나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떨렸어. 너 뭐라고 물어봤어? 나 몰라. 거의 학생들 이래요. 아무리 대범해도 긴장되는 순간만큼은 내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나의 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나에게 한 번 온 기회는 내가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되죠. 내가 떨려서 제대로 질문 파악 못해가고 횡설수설하고 나오면 그 실패의 목숨 고스란히 누구 건가요? 나의 거예요. 반대해지세요. 왜 떨리죠? 떨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질문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사람인 거고 나는 대답을 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이지 절대로 기선제약, 어떤 기싸움에서도 져서도 안 되고 갑을 관계로 인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온 지금 이 순간의 기회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들어서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해준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인상을 심어줄까요? 당차고, 바부지고, 똑똑하다. 이런 인상을 남겨주게 되겠죠.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뭐든 같이 가고 싶겠죠. 여러분도 여기에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여기다 말 잘하는 비법이라고 가지고 왔지만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평소에 느꼈었던 거 편편히 그 조각들을 다 퍼짐 맞추듯이 맞춰서 순서대로 제가 그냥 잡아놓은 것 뿐이에요. 셋째, 명령조보다 권유조의 말을 선호하라. 기분이 상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자,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의 기준에 맞게 한번 설명을 내가 해볼게요. 너 화장을 왜 그렇게 했어? 화장 그렇게 하지 마. 너 왜 자주색 바지 입었어? 이런 색깔 바지 입지 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리액션은 어떻게 나갈까요? 화나요. 화나죠. 내 화장이 어때서? 내 바지가 어때서? 반응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같은 말을 돌려서 화장을 너는 얼굴이 조그맣고 피부가 뽀얗고 이쁘니까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한다면 화날까요? 뭔가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겠죠? 그리고 굉장히 스타일리시 하니까 자주색 이런 바지보다도 약간 제색빛 바지 같은 걸 입어서 블랙하고 제색을 하면 굉장히 매치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색깔은 어때? 라고 한다면 내 바지가 색깔이 어때서? 라고 리액션하기엔 너무 민망해지겠죠. 그러겠죠? 바로 그거예요.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니?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니? 라고 하지 말고 그 머리 스타일보다는 이런 머리 스타일이 어떨까? 이런 옷은 어떨까? 너는 음악을 잘하니까 노래 보컬보다도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노래 못한다고 직진하면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악기 다루는 손쉬가 더 뛰어나는데 보컬을 욕심내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노래를 못하니까 보컬을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기념하는 거야? 이러면서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너는 노래보다도 악기를 너무너무 잘 다루니까 악기 연주 쪽으로 더 매진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감정을 속을 치게 해주는 그럼 뮤지선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명령조보다 권유조의 말을 하는데 권유조의 말도 어떤 땐지 약간 서먹서먹할 것 같을 때는요. 질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질문. 동민은 머리를 왜 땄어? 예를 들면 왜 땄어? 왜 땄어? 그러면 안 따고 우아하게 한 머리가 예쁠 것 같은 마음에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러면 머리 따지 마. 너 뭐 애기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머리를 딴 것보다는 풀어서 이렇게 웨이브를 지게 하는 게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어떨까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치마 왜 입었어? 예를 들면 왜 입었어? 라고 물어보면 어 이건 이러이러해서 입었어. 설명을 하죠. 왜 마음에 안 들어? 그것보다는 이게 어떨까? 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절대 피해야 될 말? 명령조. 무슨 자격으로 나를 비난을 하고 명령을 해요. 그렇죠? 너 살쪘으니까 이거 먹지 마. 하는 얘기하고요. 이런 이런 음식보다는 칼로리가 이런 게 좋대. 건강에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먹어보면 어때? 기분 정말 좋잖아요. 나를 챙겨주는 것 같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걸 우리 꼭 잊지 말고. 평소에 불신으로 나오는데 이게 가장 심한 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맞아요.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엄마 많이 하시죠? 어머님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데 어머님들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겉은 낮지만 어떤 자아를 성장한 스스로의 그 내적인 것은 그 사람 스스로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격체로 서로 존중을 하면서 엄마의 의견을 하나의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미사여구를 쓰려 하지 말아라. 미사여구. 여러분 미사여구가 뭔지 알죠? 미사여구. 아, 이쁘다. 얘기하는 거 하고요. 머리가 길고 눈썹이 가무잡잡하고 코가 오목하고 입술이 앵두 같아서 이쁘다고 어쩌저쩌 하면 내가 안 이쁜데 예쁘다고 해주는 것 같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개팅이야. 소개팅이 있어. 소개팅을 누가 주선을 해. 예뻐? 물어봤어요. 어, 걔는 키도 좀 아담하고 키도 아담하고 좀 마른 듯하고 단발머리고 코도 오목하고 그래서 이쁘냐고. 뭐, 예뻐?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러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우리가 그냥 인지상정으로 느끼시는 거. 예뻐? 어, 예뻐. 팍 나가잖아요, 즉답을. 그렇죠? 그냥 바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잘생겼어? 어, 잘생겼어. 아니,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소지서 어깨고 등등 설명을 해. 그래서 잘생겼냐고. 라고 했을 때 어, 잘생겼어. 라고 하면 나는 이 남자를 만나러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미사여고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무언가 포장하고 감추려고 미사여고를 자꾸 들이대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얘기를 못해? 파리의 연인 대사 기억해요? 네. 왜 내가 네 남자라고 말을 못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라고요. 미사여고? 필요 없습니다. 맞는 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해야만 상대방이 의구심을 갖고 듣지 않아요. 상대방이 의구심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내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대화에는요. 신뢰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여고 같은 거 쓰는 거를 하지 말자. 너 이거 잘해 못해. 이거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연수는 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에 숙련된 숙달자가 필요하다.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연수를 갔다 온 것 같아 누가. 물어봅니다. 너 이거 영어 잘해 못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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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서 이런 성적을 받았고요. 이런 이런 곳에서 제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 그래 그건 너의 경험이니까 인정할게 하고 채용할 수 있지만 제가 한 6개월 공부는 했는데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영어를 쓸 기회보다요. 한국어를 쓸 기회가 좀 많긴 했지만 시켜만 주신다면 화면 순간 이미 아까 앞부분에서 한 두 줄쯤 나갔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접습니다. 아 자신이 없구나. 자꾸 수식어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음식도 담백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때로는 MSG의 그런 맛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MSG를 걷어낸 그 담백한 본연의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꾸준한 뚝심 있는 입맛으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표정하고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써라. 입만 떠벌리면 앵무새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영화 보면 코미디 영화 보면 막 웃죠. 깔깔대고 웃죠. 곡성 같은 영화 보면 물론 작품성은 있고 재미는 있지만 무서운 장면들 약간 나오면 무섭잖아요. 눈 가리게 되죠. 그건 굉장히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전달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친구가 놀래. 공포영화 봤다고 놀래. 얘 놀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어쨌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라는 걸요. 주저리 주저리 한다. 우리 아나운서들은 감정을 빼고 뉴스를 읽습니다. 앵커들은. 뉴스 진행할 때 보면 뉴스 전문 채널에서 뉴스 보도할 때 보면 아무리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도 굉장히 천편일리적인 톤과 표정을 지키죠. 그거는 객관성을 띄워야 되는 보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휘핑크림이 섞여있는 아이스 초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뚝뚝하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휘핑크림이 안 보이니까 속에다 믹스를 해서 헹궈 건지 아니면 휘핑크림을 뺀 건지 아이스 초코 좋아하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판매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되게 무뚝뚝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휘핑크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제가 바리스타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상냥하고 자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하고 말을 할 때 귀에 쏙쏙 박혀요. 그런데 너무너무 천편인률적인 얘기를 한다. 고저장단을 지키면서 복식호흡에 충실한 말만 하고 있다. 슬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약간 우울한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는 그런 말은 써서는 안 된다. 지양을 해야 된다. 우리한테는 손이라는 것이 있고요. 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하고 아이 컨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여기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나 혼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뭘로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말해요. 옛날에 있었어요. 가요가. 눈으로 말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정답이에요.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요. 눈, 표정, 인맥, 손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자기 리액션 짱이에요. 바로바로 옵니다. 힘이 나요. 흥이 나요. 자기 굉장히 인기 많을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너무 즐거워. 아마 남학생들이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막 좋아할 거야. 아주 잘 웃어줘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강의를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대화를 평소에 할 때 예를 들어 직장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 직장 동료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사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렵다고 해서 굳어들어가면 나에게 오는 기회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는 그의 자리에 있을 뿐이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등한 마음. 대신에 나이가 연장자, 나보다 위에 있는 상사, 예우를 갖추되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우를 갖추되 철저한 을병 정의되면 안 된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기회는 멀어지고 나의 말은 점점 소통과는 요원해진다. 그런 거를 명심을 많이 하십시오. 여섯째, 진심만이 정답입니다. 진심만이 정답이에요. 마음의 울림을 줘라. 마음의 울림을 줘라. 마음을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이거든요. 항상 솔직하라. 항상 솔직하라. 자, 아까 말에는 신뢰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말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거짓말쟁이 이미지가 있다거나 뭔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내 말 들으려고 여기 안 왔을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 아닌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 미사여구하고 일메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진심이 아닌 말을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려면 자꾸 미사여구를 들이대게 되고 미사여구를 말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면서 누가 말려주지 않는 이상 거짓이 거짓을 놨습니다. 예를 들면 너 아무 개가 너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해? 물어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개가 친구로서 참 좋아. 응. 이성으로서는 아니야. 잘 얘기해줄래?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인관계. 애매모아 얘기를 합니다. 어, 좋아. 좋아. 진짜? 진짜 좋아? 좋아해. 좋지. 그게 보통 우리가 평소 검증 안 된 얘기로 A형 남자들 얘기를 할 때 그냥 농담삼아 할 때 얘는 불쌍해서 못 헤어지겠고 얘는 예뻐서 못 헤어지겠고 얘는 돈이 많아서 못 헤어지겠고 예를 들면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걸어놔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뭔가 자꾸 진심이 아닌 말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꼬입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너 좋대. 친구로 좋은 건지 이성으로 사귀어 보고 싶어서 좋은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은 이성으로 전달을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듣고 싶지 누가 친구라서 좋아한다고 듣고 싶겠어요.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꼬이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뭐야 나가지고 놀았어? 갖고 논 적이 없는데 갖고 논 사람 되고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이건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설명을 한 거고요. 직장 생활을 할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허언증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모든 다 해. 욕심은 많아가지고 거짓말로 다 둘러듭니다. 이건 내가 해본 적이고 저건 해본 적도 있고 검증이 안 되는 그런 말들 그러면 약간 아리카리 하면서도 그래 해본 적이 있나? 그럼 얘한테 맡겨야 되나? 차질이 빚어지죠.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패러글라이딩 해본 적이 있대. 알고 봤더니 패러글라이딩 촬영만 한 거야. 자기가 해본 적이 없어. 카메라도 찍기만 해본 거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가서 이거 한번 희연해 볼 수 있겠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배우는요. 수영을 너무 잘한다고 한 거예요. 감독이 믿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대본에 있는 그대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바닷가에 갔어요. 웬일이니. 수영 못한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SOS를 쳐서 그 인근에 있는 수중 잠수사인가요? 이런 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 초빙하는 데 시간 걸려. 그 다음 날 또 맞추면서 그 밑에서 물 밑에서 그분은 그 여배우를 등에다가 업고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걸 해야 돼. 여러 사람이 도미노 상태가 되면서 민폐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심 마음의 울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요. 솔직해야만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아까 여배우 얘기 잠깐 했죠. 그 여배우 그 감독하고 또다시 작품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안 찍었어요. 그래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유지가 안 되죠. 당했잖아.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땐 당한 거잖아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수영 그렇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삭제 안 했더니 대본 수정할 때 얘기를 했으면 그걸 삭제를 했을 텐데 했다 치구로 넘어갈 수 있는 신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판이 너무 커진 거죠. 수중 잠수사도 어렌지를 해야 돼. 또 하루를 딜레이해야 되니까 촬영 돈, 비용 소요 또 스태프들 다 모든 일정 소요 차질이 빚어졌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뭐든지 진심 진심만이 정답입니다. 내가 아닌데 나를 포장하면 뭐를 해요. 내가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일곱 번째 내 말만 하려 하지 마라. 협주곡 하듯이 연주하듯이 주거니 박거니 화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방 갈 때 제일 가기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이크 안 넣는 사람 마이크 안 넣는 사람 자기 노래만 계속 앵컬이야 자기 혼자 셀프 앵컬이에요. 그죠? 계속 막 심취해서 어떤 사람 락 불렀다가 가곡 불렀다가 자기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방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가면 어우러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장소잖아요. 그 노래방은 그런데 마이크 잡고 안 넣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저 사람하고 노래방 두 번 다시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진행 본능이 왜 있을까 살아가면서 진행 본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어울리잖아요.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어울리면 진행을 하고 싶어요. 진행을 하고 싶어요. 마이크만 없다뿐이지 그냥 마이크 잡은 사람이야. 다 얘기해요. 막 훈계합니다. 훈계부터 시작해서 궁금하지 않았던 그의 군대 생활 이야기 여행 갔던 이야기 가족 간의 이야기 요즘에 꽂혀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 난 정말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죠. 밥 사준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아요. 밥을 먹게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못 먹어.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자 중요한 거 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주거니 박거니 내가 아 하고 던졌어요. 그러면 아 하고 받아야지. 그렇죠? 상대방한테 아 하고 오게 해줘야지. 아 받아줘야지요 또. 그러다 보면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간관계는 돈독해지고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의 인간을 관계 형상을 하나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행 본능을 가지고서 내 말만 하려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같이 웃고 이랬지만 혹시 몰라. 이 가운데 누가 진행 본능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절대 그러지 말아라. 주거니 박거니 감정을 나누면서 화합을 해요. 그게 가장 맞갈스러운 대화입니다. 맞갈스러운 말이고요. 자 여덟 번째 지적보다 칭찬을 먼저 하라. 아까 첫 번째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명령보다 권유를 얘기를 했었죠. 지적보다 칭찬을 먼저 하라. 자 보통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익숙한 환경은 불행하게도 지적을 받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때보다 나은데요. 칭찬에 인색한 게 선배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이 하나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무원의 이런 공감대 같은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속에는. 근데 중요한 건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먼저 끄집어 내주는 게 기선제약인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장점부터 얘기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칭찬부터 하고 나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수용할 마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단점부터 막 지적을 하고서 아홉 가지의 단점을 늘어놓고서 마지막 한 번째 딱 칭찬한다. 죽였다가 나를 마지막에 살리는구만.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어떤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어른의 자세, 선배의 자세 아닙니다. 왜 우리는 좋은 것을 좋다라고 먼저 표현해 주지 못했을까요? 그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세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는요, 진정한 선배는요, 진정한 선생님은요, 잘하는 걸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아니라 같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편집을 해요. 방송 PD야. 편집을 하는데 편집 잘 못하겠어요. 학교에서 배워나왔는데 어디 문화원 같은 데서 배워왔는데 잘 못하겠어요. 난 지금 예능 프로그램을 편집을 해야 돼, 갑자기. 선배가 뭐 하는데 바빠서 어시스트를 해야 돼. 모르겠잖아요, 잘. 그럼 내 딴에는 모르겠지만 낯설고 힘든 환경에 와서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질문도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선배가 그럽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게 멋있게 보이는 선배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후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잘 못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잘 못해요. 이거 아니야? 라고 할 거면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가 바른 말이지 이거 아니야. 잘난 척 하는 건가요? 그런 말은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아주 원흉입니다. 그런 말을 쓰는 습관.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하는 그런 습관이 내 몸에 배어져 있다면 그건 걷어내세요. 그건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은 대화법입니다. 그다음에 책을 많이 보라. 이거 많이 들었죠? 책 많이 보라고. 네. 책을 많이 보래. 묘하게도요. 글로 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화술 또한 멋지거든요. 개그맨들처럼 재치하고 순발력을 타고난 경우에는 독서하고 무관할 수 있어요. 재치로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할 때는요. 참 희한합니다. 책 속에 내가 쓸만한 단어가 있고요. 인용할 만한 대사가 있어요. 어디 소설에서 뭐래도 딱 하나 대사 기억을 했다가 그걸 딱 한 번 대화를 쓰잖아요. 있어 보여요. 말에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학적인 소양도 있구나. 보는 것도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꼭 책을 많이 읽는 건 아니고 책을 또 많이 읽은 사람이 꼭 말을 굳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소스로 작용을 합니다. 많이 읽으세요. 깊이 있는 눈빛과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시집 같은 거 있죠. 편안한 거 짧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피천득 선생님이 수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필에서도 아사코와 나는 만나지 아니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말들이 기억이 잠깐 나요. 맞는지 아닌지 뭐 피디님 보시고 아니면 걷어내면 되고 예를 들면 그냥 아주 간단한 책에서 어? 멋있어. 딱. 메모. 아 이러면 내가 기억해야지. 책 보면서 책의 내용도 물론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단어 혹은 명대사 격언 이런 게 있으면 메모하세요. 메모해서 내 걸로 쓰세요. 이성을 만날 때 작업할 때도 좋고요. 어른들과 대화할 때도 좋습니다. 어머 젊은이가 찼어 찼어 생각이 찼어 그런 인식을 줍니다. 굉장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많이 보세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얘기인데 비난하지 말고 의견을 제시하라.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비판은 뭐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언행은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어떤 판단은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그 사람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비난은요. 상대방을 바람 끝으로 끝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한 가지도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감정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난은 다분히 감정적인 거 어떤 득실관계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의 필요 때문에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가는 지향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비판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나를 비난한 게 아니라 비판을 했는데 내 생각에 들이대 이러고 그를 배척한다 발전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렇죠. 합리적인 비판에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한다라고만 칭찬을 하면 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비판을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열한 번째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하랍니다. 공감의식이 결여되잖아요. 공감의식이 결여되면 아무리 달변이어도 상대방한테 말을 잘한다는 인식을 줄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안 갔다 왔잖아. 안 갔다 왔죠? 4시에 앉아서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저쪽 테이블에서 4시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만 해요. 처음에는 리액션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라면 1시간 정도 지나가요. 표정들이 어두워질 겁니다. 다크서클이 발등을 휘감일 거예요. 내가 공감하지 않는 얘기거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거든. 초반에 왜 리액션이 좋았을까? 아 저 사람한테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는지 보여줘야 우리의 대화는 이어질 수 있어.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 그러나 알지 못한 이야기를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정말 두 번 다시 그 자리를 갖고 싶지 않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감의식이 결여되면 안 된다. 공감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정치 요즘에 참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내용도 겪고 있고 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언행들도 보고 또 많은 뉴스를 접했을 때 저 정치인은 공감의식이 참 뛰어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공감의식이 정말 아주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죠.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공감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대인관계의 폭이 넓을 수가 없고 나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 자체의 소통 구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강의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백현주 기자님께서 아주 시원하고 명쾌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많이 도움되셨죠? 네. 아주 크게 대답하셨어요. 처음보다 좀 답이 큰 것 같죠. 그러니까요. 역시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골라야 할 정도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그 면접 같은 데서 진실로 얘기를 하고 진심어리게 진심어리게 얘기를 하라고 해주셨는데 자기는 너무 떨리대요. 면접만 가면 떨지 않을 수 있는 팁은 없는지 좀 궁금하다고 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온 기회는 오로지 내 것이에요. 오로지 내 것이기 때문에 떨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시고요.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되 그 사람과 나는 면접관과 지원자의 각자의 자리에서 만날 뿐이지 굉장히 어렵고 그 명을 거역하면 내 목숨이 끝나고 대역죄를 범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절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되고 무서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하는 사람 당당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가세요. 스스로 자꾸 최면을 거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울 많이 보세요. 평소에 거울 많이 봐요. 쓱 보고 이런 거 말고요. 여자들 거울 보고 화장할 때 부위별로 보잖아요. 아이라인 립스틱 그죠? 콤팩트 여기 보고 있지 여기 다 안 보죠. 여러분들 거울을 많이 보세요. 거울을 어떻게 봐라? 거울 속에 있는 나하고 눈을 많이 맞추세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거듭나고요. 스스로가 내 눈을 보고서 이기는 습관을 키우면 그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떨려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게 가세요. 더러는 카메라 앞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카메라에 맥이 뛰나요? 안 뛰죠. 체온을 느낄 수 있나요? 그냥 기계일 뿐인 겁니다. 왜 못삭고 두려워하고 왜 떨려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당당한 나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눈빛부터 이기세요. 거울 보고 내 눈빛을 보고 어 나 이렇게 생겼구나. 응 괜찮은데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나하고 혼자 말처럼 내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 앞에 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약간 셀카를 찍으면서 자기 얼굴을 자꾸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셀카 찍을 때 얼굴 보여요? 약간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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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건 아니야. 요즘 거울은 안 보시는데 셀카는 정말 많이 찍으시니까 여럿 여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나와 다른 누군가 앞에서 떨리는 거예요. 제삼자와의 소통이 힘든 거예요. 나하고는 잘 놀지. 혼자 놀이는 잘하니까. 셀카놀이 셀카봉 가지고 하잖아. 네.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왜? 내가 찍으면 되니까.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순간 벌써 소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짧은 관계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해드릴게요. 찍어주고 이런 경험은 요즘에 거의 없죠. 셀카봉 갖고 셀카 찍는 셀카놀이는 아무런 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집안에는 화장실 거울도 괜찮고 집안 어딘가에는 다 거울이 있을 겁니다. 그 거울에 서서 10분 이상 하루에 한 번씩 내 눈빛을 바라보고 눈과 눈을 맞춰보는 그런 습관을 키웁시다. 어떤 분께서는 다 좋은데 저는 근데 너무 떨린다.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의 화법이 있어요. 독특한 말투가 있고 주로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 우리 비속어만 아니라면 내가 자주 쓰는 단어 어휘 저는 지향합니다. 쓰라고 해요. 계속 권유해요. 왜? 다른 말을 쓰려고 하면 어색해요. 벌써 아닌 거 알아요. 쾌활한 친구인데 굉장히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친구인데 차분하게 앉혀서 지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쾌활하면 쾌활한 거에 맞는 말투 그대로 보여주고요. 내가 주로 쓰는 말을 좀 정제화하는 거예요. 날것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더 편안하게 풀어져서. 그러나 누군가와 인터뷰를 한다거나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말을 할 때는 친구하고 말하듯이 할 수 없죠. 객관적인 나의 말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모니터를 할 때도 모니터를 해보라고 했지만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모니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밖으로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확확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영애 씨 같은 분을 벤치마킹을 한다. 여러분도 어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상상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장미희 씨 비슷하네.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느 게 나다워요? 후자잖아. 나와 비슷한 사람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사람을 모니터링을 해서 정제된 말투를 하는 습관을 키워야지 나와 다른 어색한 누군가를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말을 못하고 있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세요. 다 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말 못한 사람은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못한다는 생각 벗어버리세요. 장미희 씨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영혜 씨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많이 배워봤는데요. 저도 말을 좀 잘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부에서도 백현주 기자님과 함께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